유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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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코야! 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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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았노라! 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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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았노라! 요코야! 들을 깎으라! 요코야! 하하하하 요코야! 아 내가 웃겨진 줄 알았네 요코야! 요! 요코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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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요코야! 거의 요코 없는가? 요코야! 개굴해 하하하하 야! 이제 이거 슬슬 막판하고 막판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아이고 요코야! 빨리 들어오거라! 요코야! 요.. 요코야! 요.. 요코야! 빨리 오거라! 요코야! 야! 빨리 와! 초대 없다고! 보냈는데! 잠깐만! 보냈는데! 오케이! 오늘 다 요코야! 요코야! 빨리! 빨리 오거라! 요코야! 빨리! 빨리! 빨리 오거라! 에이! 여러분! 오늘은 조금 빨리! 쉬도록 하죠! 잘하시겠지만! 화요일은 화요일은 건강이 좀 그래! 아까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봤지요! 여러분! 12시 넘었으니까!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저거 뭐 이제! 뭐 오늘은 조금 일찍! 좀 접고! 그 뭐야! 그.. 저.. 또 우리 추천하고! 어? 뭐! 좀 재밌다 싶으면 즐겨찾고! 뭐! 뭐! 자기랑 스타일 맞으면! 그거 뭐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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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켜는 거! 알림 켜면! 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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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코한테 전화 안 나! 유코야! 유.. 유코야! 들리는가! 유코야! 가자! 유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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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꿀! 우와! 예이!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실험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저거 있지! 행운 올려주는 거 있잖아! 행운 올려주는 거! 견자단 행운 올려주는 거 있지! 어! 그거 4명 다 쓰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견자단 성공하는 거 아니냐! 살인범 개빡치겠다 진짜 개빡치겠는데 견자난 럭을 4명 다 끼는 거야 그러면 견자난 오지게 성공할 거 아니야 되게 웃기겠다 그치 아니야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그치 유코 유코야 유코야 아 근데 시크릿이 아니네 맞네 애도 보겠네 그치 지키겠다 그러면 그럼 좀 별론데 그치 유코 넷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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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샤벨에 이어진 주종관계라 그러지 주종관계 주종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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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주종관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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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판 더 해야된다 야 한판 더 하자 빨리 엔진 빨리 켜 에이씨 매크로 노잼이지 매크로가 짱나 죽겠네 아 아이스크로가 안먹었냐 저거 좀 빡지 저거 그지 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안먹네 매크로가 붙여서 막을 수 있거든 매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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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탈추가 아니고 매크로라고 계속 그냥 칼질만 해 그냥 매크로야 백프로드 아홉 개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할게요 땡큐 빨리빨리 빨리 빨리 고치고 빨리 나가자 아 저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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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게 있어서 맞을 수 있는 것도 싫어 시간 아까워 안맞아 안맞아 뿌리채로 없애야돼 왜 그러지 뿌리채로 없애야돼 뿌리채로 없애야돼 뿌리채로 없애야돼 뿌리채로 없애야돼 뿌리채로 요코야 요코야 는 둘 깡큐 아 잠깐만 한판 더 해야돼. 막판이 저런걸로 장식할 수 없거든. 별로야. 막판 저런걸로 장식하면 안돼. 그래 너 럭템을 왜 썼어. 겨자단 할 일도 없었잖아. 왜 그랬어? 나도 몰랐지만. 그럴 수 있지. 미래를 못본다고? 난 한치앞도 안보여. 걱정하지마. 이거 게임이 22,000원. 22,000원입니다. 아 21,000원이냐? 되겠어. 싸. 뭐 할만해. 꽤 재밌어.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어. 은근히 재밌어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 학식춤은 뭐야. 급식춤은 알아도 학식춤은 모르겠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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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 important to do 설마.. 설마.. 한이... 다른 마이크론 안이겠지? 나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지식의 가으로는 집 Trea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시작됐네? 개꿀. 개꿀. 그나저나. 구잼 뭐야? 호스트 모드. 저기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인데. 뭐 이상해졌어? 케미스테리님 어서오세요. 하이. 트위치. 방종 됐어? 어차피 이거 막판이야. 참아. 야 뭐 그 뭐. 어쩔 수 없네. 지금 트위치 키면. 지금 트위치 키면. 지금 트위치 키면. 아프리카도. 같이 꺼져. 그래서 다 시켜야 돼. 그러면 또. 또 그러면 사때잖아. 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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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기다리봐. 천천히 봐. 천천히. 야 너 그거 본다고 너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광고는 다 스킵하지? 어허. 그러면 안되니까. 일단은 올려줄게. 어. 내가 오늘 올려줄게 오늘. 야. 아아. 야. 오늘 꺼가지고 지난번에 안올린거 하나 있거든. 그거 올리고 올리고. 오늘 올리지 뭐. 오늘 올리면 되지. 뭐 나 아니니까. 벌써 살렸네. 다 터지네. 개꿀. 내가 어그로 끌어졌다 그지. 얘들아. 야 나 근데. 그레이트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오지게 안맞는다. 아이고. 에헤. 쟤가 무리하게 구했구나. 난 누군지 알지. 난 누군지 알지. 난 누군지 알지. 쟤 말고 딴 사람 있어. 한별로 더 있어. 잘 살리는 사람 하나 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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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다. 야야. 자. 젖어 맞으니까 이것도 맞아 키야 돼. 맞아 키. 맞아 키. 내가 이거 맞아 키고 갈게. 누가 쳐맞을땐 켜야되 이건 누가 쳐맞을땐 켜야되 누가 쳐맞을땐 켜야되 원래 개꿀 개꿀 이 코너도 왜 맞았냐 다 뜯는데 내 계산과 틀린방향으로 가고있어 하지만 괜찮아 빠른 엔진으로 뭐야 이 흑노나는 유콘을 어디를 깔거야 니가 유콘 괴롭혔어? 미안 아 아 아 오! 오! 살인마 빡쳤나? 야 살인마 왜 조롱하냐? 빔샤벨... 빔샤벨 써야되는데? 살인마 어디갔지?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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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Yeah 아 으 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혼빈 이 새끼야 들어와 야 들어와라고 고 팡 기 Harold ㅊㅊㅊㅊ! 안riet 아아아악 나야라 야! 유코! 유코를 어디 갔느냐 유코! 고맙소! 고맙소! 딜샤벨 쓰려고 그랬는데 딜샤벨을 못 썼네? 개.. 개꿀인데? 아깝다 그래도.. 그래도 나가.. 나가게 보내주네 살인마가 다 착해 살인마가 다 착해 다 착해 어? 맞잖아 살인마 착한가? 개꿀이잖아 살인마가 제일 착해 어쨌든 다들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따라 네 안녕하세요 데니보이님 데니보이 아니야 이제 끝인데 끝났는데 개꿀 개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이 됩니다 네 내일도 마찬가지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즐거우셨다면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본인과 맞는 방송이다 싶으시면 알림까지 켜주시면 개의적이겠죠? 개꿀 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구요 어.. 내일 낮이 시간에.. 내일 또 봐요 여러분 바이바이 여러분 오늘의 은기 채널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은기 채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은기 채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트위치 친구들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맞다 트위치 튕겼네 그럴 스위치 아 그거 보인다 다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 아